상봉을 가로지르는 까릿한 놀이기구, 한여름 더위를 날려줄 집트랙입니다. 꽤 길어보여요. 300미터에 달하는 길이에 살짝 긴장이 됐어요. 무서웠어요. 여섯 시내 고향! 대박나라! 감사합니다. 질갑산에 맑을 공기를 마시며 멋진 풍경도 만끽해 봅니다. 여유 있으시네요. 이런 게 바로 산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겠죠. 이 집트랙? 집트랙? 집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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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여러분 모두 다 타보세요! 알프스 마을에서 지상에서 즐기는 책 체험도 있다는데요. 여기를 다 체험해보니까 너무 신나고 좋아요. 근데 단 한 가지 너무너무 덥습니다. 더 미치겠어요. 그럼 시원하게 해줄까? 진짜요? 진짜? 기도합니다. 한번 가보자고. 진짜 피소를 즐기기 위한 변신! 같은 분 맞으세요? 가벼워진 옷차림만큼 시원한 수영장에 풍덩 입수해버립니다. 수영장. 알프스 마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칠갑산의 시원한 계곡물로 채워졌다는데요. 수심이 낮은 어린이용 풀장과 어른용 수영장까지 온 가족이 즐기기에 제격이었어요. 아이들에게는 아주 안전하겠네요. 수영장 Leonard 한글자막 by 한효정